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첩버섯 tv 입니다 제가 찔레꽃이 너무 예뻐서 정말 활짝 핀 이 찔레꽃이 너무 예뻐서 영상에 제가 담아보고 싶어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숙이 엄청 키가 커서 무릎 위를 올라옵니다 여기에 제가 꽃이 너무 예뻐서 찔레꽃이 어릴때는 그렇게 이쁜줄 몰랐었는데 찔레꽃이 이렇게 이쁠수가 없어요 정말 활짝 피었어요 활짝 꽃동산 갔습니다 꽃동산 향기도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꽃밭에 내려온 기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향기도 같이 맡고 싶은데 예쁜 꽃 마음에 담고 눈에 담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